일산 길미술학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배선생입니다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제주도로 멀리 출장을 와있어서 일산 길미술학원의 김선생님을 화상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산 길미술학원의 김선생입니다 네 인사 잘 들었고요 오늘 가져온 그림 한번 이제 시청자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완성작 살짝 보여드리면서 작품명 한번 말씀해주시죠 작품명 짧게 네 작품명은 스테이플러에서 종이가 슝슝 아 안돼 작품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품명이 아주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이 뭔 개수 이제 소재별로 지금 스테이플러랑 종이 같은데 뭐 심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심은 이제 스테이플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 어 그 두 가지 각각 분석 소재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분석은 어 스테이플러도 종이 그리고 스테이플러가 나왔으니까 스테이플러 심도 같이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스테이플러는 어떤 이렇게 종이를 찍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걸었다가 잡았다 하는 특징이 있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고 구겨지고 찢어지고 이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그리고 두 가지의 연관성을 보자면 스테이플러로 종이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휴 좀 피곤해가지고 아 내 눈 자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요 그림의 연출 의도가 무엇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연출 의도는 어 스테이플러로 종이를 찍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포인트에 자리 잡고 이제 찢다 보니까 이제 팍 찍는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플러 힘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찢으면서 생기는 구경이 약간 그런 것도 연출 하기도 했고 스테이플러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의 블랙 양을 위해서 물체를 크게 하나 뒤에 받치고 그 안에서 종이가 이렇게 마그마고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연출을 한번 의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거 흰 티에다가 흰 티에다가 지금 가디건 한 장 입고 와 가지고 제주도 겁나 좋거든요 거기 일산은 날씨가 어떤지 지금 일산의 날씨는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현재 매우 기운이 뚝 떨어졌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은 6도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날씨가 다시 봄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배선생님 멋부린다고 옷 너무 얇게 입고 싸가다 다니지 마시고 차에서 거리두기 잘 실천하다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진행하는 거 척척척 설명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김선생님 그림 잘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 드린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림을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 번 더 찍고 있고요 오늘도 저번 포스팅과 같이 개체 표현 연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제시물은 스테이플러 종이 질감 연습장 그리고 스테이플러 심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종이 질감에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지 그리고 종이 질감의 특성에 맞게 뭐 구겨지거나 휘어지거나 핵간의 찢어짐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고 스테이플러로 찢는 연출 그리고 스테이플러 자체도 살짝은 그리기 어려운 투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네 이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스테이플러는 겉에 이제 다 금속이긴 한데 겉에 있는 표면 아 물론 플로스틱으로 된 스테이플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린 건 겉에 표면도 금속이고 안에 있는 것도 금속인데 겉에는 그냥 도색이 된 금속이고 안에 있는 그 까부면 안에 있잖아요 그거 크롬 질감 표현하는 거 그 따로 표현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스테이플러를 뭐 낱개로도 사용하고 칩핀 표현도 하고 뭉터기로 된 거 그것도 빠진 바깥으로 빼서 그려준 거 그런 거 그리고 종이의 질감 구겨지거나 휘어지거나 해서 그걸로 이제 공간을 구성해서 뒤쪽으로 빠지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주로 살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은 또 이어서 계속 그림 보시면서 하도록 하고 전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채색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종이 부분을 칠해줬고 마스크 필름 좀 활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 스테이플러의 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쿨그레이를 사용해줬고 종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그레이를 사용해줘서 금속의 질감과 종이의 질감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고 종이의 원그레이를 사용한 건 종이는 아무래도 나무로 만들었고 약간 금속보다는 덜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레이라 하더라도 금속을 조금 더 쿨그레이 가깝고 뭐 종이의 흰색은 원그레이 가깝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스테이플러의 낱개로 종이에 박혀있는 부분도 채색을 해주고 네 저 부분은 이제 스테이플러의 밝은 면쪽 네 저 색이 굉장히 애매한 색인데 그린시 엘로우에 그레이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안쪽에 있는 크롬 질감 비슷한 그런 반짝이는 분석에 채색을 해줬고 제가 이제 머리 부분에 저 부분은 세피아에 그레이를 좀 섞으면 저렇게 밝은 색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색 안에서의 밝은 색 그리고 옆면은 그냥 세피아 어두운 면에는 완전 블랙을 써서 단계를 밝고 중간 어둠을 나눌 수 있겠죠 어두운 물체라 하더라도 어두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밝고 중간 어둠은 나눠 주셔야 합니다 저 부분은 이제 스테이플러의 공 밑바닥 부분인데 이제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다 무난하게 눌러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둠의 양을 맞춰줘야 되기도 하고 원래 블랙 색상인데다가 아래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새카맣게 블랙을 눌러야겠죠 아 네 그리고 설명은 좀 빠트릴 뻔했는데 그 연습장에 입는 밑줄 같은 경우에는 그 붓으로 한다기보다 생연필로 빠르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딱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붓으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렇게 생연필로 할 수 있으면 생연필로 빠르게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시간도 덜 안들고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감을 하게 되면 줄이 너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생연필로 쓰는 게 여러 이유에서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스터 컬러 화이트를 찍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찍는 거를 저는 되게 반대해요 너무 과하게 찍어주면 오히려 안 찍은 것보다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찍어주면서 정리도 좀 해주고 묘사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주제부 파트 위주의 구성이고 기본적인 질감 표현 연습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장이 전체가 다 그리게 되면 조금은 구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주제부 구성이고 스테이플러와 종이 질감을 연습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림을 그린 거를 감안하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그레이에서의 색깔을 나눌 때 조금만 따뜻한 물체는 웜 그레이에 사용해주고 차가운 물체는 크루 그레이에 사용해준다는 것 그리고 어두운 색을 칠할 때 어두운 색 안에서의 밝고 순간 어두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종이 질감을 조금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늬를 표현하는 팁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쟁점으로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완성작을 계속 감상하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